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강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지 또 신디와 함께하는 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의 효과가 배가가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영어 강의를 오래 해왔으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이런 질문을 할 거고 영어를 가르치는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영어를 잘 할까요? 그 중에도 특별히 요새는 뭐 쓰기나 다른 시험 영어보다는 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이런 강의 저런 강의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또 학생들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자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 말은 말해야 한다. 뭐라고요? 말은 말해야 한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단어를 막 외워요. 단어를 막 외워요. 그죠? 또는 라디오를 열심히 들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영어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말을 트일 수 있으며 여러분 말은 말을 통해서 늡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요. 귀가 굉장히 좋아져요. 입은 그닥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단어를 많이 외우면 단어를 보고 단어를 판단하는 능력은 굉장히 길지만 영어는 말은 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 강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아 우리 신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크게 따라 해주세요. 크게 따라 하시고요. 왜냐? 영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신디한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빨리 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디보다 여러분의 말소리가 훨씬 더 크게 신디가 한 번 말하면 여러분은 말을 두 번, 세 번, 열 번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내시고 어느 순간 신디보다도 훨씬 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말은 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 안 됐던 이유는 말하지 않아서예요. 영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쓰고 시험 보고 그죠? 많이 듣고 그죠? 근데 말은 안 됐어요. 왜요? 말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강의는 제가 혼자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강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같이 수다 떠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넣으실 거예요. 저를 직접 보고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셔잖아요? 누가 보지 않잖아요. 어때요? 그죠? 크게 말하시고 많이 말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하세요라는 시간을 계속 드릴 거예요. 강의 전반전반에 그럼 저보다 더 크게, 저보다 더 활기찬 목소리를 말을 하시면 영어가 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키포인트는 이 강의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장르의 영어 강의가 있죠. 자, 이 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트여드리는 강의입니다. 이미 말이 트이셔서 CNN을 듣는데 더 자세히 듣고 싶어? 그죠? 자, 외국인과 프리토깅이 가능한데 더 디테일한 대화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신디의 강의는 사실은 맞지 않으시고요. 어떤 분들, 예를 들자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영어를 손 놨어요. 그리고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어요. 영어를 다시 해야 돼. 어,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들 저의 강의의 타겟 1호시입니다. 또, 영어는 계속 무언가 들고는 있었어요. 계속 붙잡고는 왔어요. 왜? 영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꼭 결정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 영어 올라오죠. 무서워. 외국인이 무서워요? 책이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신감 없어요? 자, 그거 뭐냐 하면은 공부 많이 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숨게 돼요. 이런 분들이 신디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돼서 가물가물 되시는 분들이나 영어가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자, 그리고 급하게 유학을 가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말을 빨리 좀 튀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초급하고 중급하고 레벨을 올려가면서 최종 목적지의 우리의 목적지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CNN을 갖고 프리토킹을 하거나 디베이팅을 하거나 난상토론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신디의 하고 있는 이 정도 대화 이 정도 수준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화는 영어로 별 무리 없이 구사를 하실 정도로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꼭 하나 지켜주실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라 회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없지만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먼저 많이 크게 대답하시는 순서대로 영어가 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신디와 함께하는 영어가 된다 강의를 통하여 전부 다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이르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시 심기 일전하셔서 신디와 함께 다시 한번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soon!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대단원의 제1강의 막이 열렸습니다. 1강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눌 것이냐 자 영어를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만약에 한다면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한국말과 너무 달라요. 외국어가 아니라 거의 외계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언어의 생리와 너무 많이 달라서 자 우리의 말을 쉽게 예를 들면 뭐뭐뭐뭐뭐뭐뭐해서 누가 뭐뭐했대 라고 우리 얘기하죠? 자 영어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했대 뭐를 뭐를 뭐뭐해서 뭐뭐해서 언제 언제 누구랑 이렇게 되거든요. 자 누가 뭐했대 가장 중요한 영어의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많은 품사와 많은 것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 누가 그 다음에가 뭐했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주어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 뭐 수십가지가 되겠지만 통틀어서 굉장히 대명사가 발달한 영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가지 통틀어서 하는 대명사의 구조부터 알고 갈게요. 이렇게 무슨 문법 강의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표를 보시면 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어렴풋한 그죠?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써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자 나는 그쵸 아이 이렇게 1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말씀드렸죠? 언제나 말해야 되지만 이러고 계셨죠? 지금 말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는 아이 그렇죠. 너는 이유 아 신디 나를 무시해 이 정도 갖고 자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거 글 보고 해석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는 말하는 거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분명히 머릿속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말로 빨리빨리 안 나와요. 왜? 안 해봐서 자 많이 말로 읊지로 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갈게요. 나는 아이 너는 유 그죠? 그는 그 남자는 그 놈은 걔는 합쳐서 그죠? 히 그녀는 그 여자는 그 여자분은 쉬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 동물 이런 것들 그것은 잇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럿이 무리로 갈게요. 우리는 위 그들은 데이 여기까지는 가뿐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넓혀가 볼게요. 다시 나는 아이 그죠? 뒤에 표 보이시죠? 나는 하는 거 그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나에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했던 건 나의 기억나시나요? 마이 마이 그쵸? 나의 마이 너의 당신의 그쵸? 유얼 당신의 너의 유얼 그의 그 남자의 히즈 그렇죠? 크게 따라하고 계시죠? 그의 히즈 그녀의 그 여자의 헐 그렇죠? 자 그것은 it 그것의 it 그렇죠? it 우리는 we 우리의 우리의 책 우리의 집 그렇죠? our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자 그들의 집 그들의 공 그들의 그렇죠? there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누구를 너를 사랑해 그를 보았어 누구 을 를 가볼게요.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 를 가볼게요. 자 나를 그렇죠? me 너를 당신을 뭘까요? 그렇죠? 그대로 you 그를 him 그녀를 그 여자를 her 그것을 it 우리를 us 그렇죠? 그들을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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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모모의 것 우리가 소유 대명세라고 배웠던 거였어요. 그런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모모의 것 누구누구의 것 내 것 나의 것 mine 너의 것 당신의 것 yours 그의 것 그의 것 그 남자의 것 그렇죠? 그녀의 것 그 여자분의 것 hers 그것의 것 없습니다. 자 사물은 소유할 수 없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녀의 것은 없습니다. 그것의 것은 자 우리의 것 우리 것 ours 그들의 것 theirs 그렇죠? 여기까지 대충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발음부터 가볼까요? 나는 I I 다시 나는 I 나의 my 나를 그렇죠? me 나의 것 mine 저보다 지금 빨리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당신은 you 그렇죠? 당신의 your 당신을 you 당신의 것 너의 것 yours 그렇죠? 그의 그 남자의 his 그 남자를 그를 him 그죠? 그 남자의 것 his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 her 그녀의 것 hers hers 자 그 다음에 그것은 it 그것의 its 그것을 it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로 가볼게요. 여러 무리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we 우리의 our 그렇죠? 우리를 us 우리의 것 ours 자 마지막 내가 포함되지 않은 저들 그들은 they 그들의 there 그들을 them 마지막 그들의 것 theirs 되셨죠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제 따로 이렇게 필기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이게 눈으로는 확실한데 빨리빨리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빨리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가 주어로 누, 가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빨리 안 나와버리면 영화 자체가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때 많이 보셨던 거더라도 입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0.5천회로 나옵니다. 나는 I 나의 Mine 자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나를 Me 나의 건 내 것 Mine 너는 당신은 You 그쵸? 당신의 당신의 You 당신의 것 너의 것 Yours 빠릅니까? 안 빠르죠. 잘하고 계시죠. 그는 그 남자는 He 그 남자의 His 그 남자를 His 말고요. 벌써 그죠? 괜찮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Him 그죠? 그 남자의 것 His 그죠? 자 그녀의 그 여자의 She 어? She예요? Her 그렇죠. 그녀를 Her 그녀의 것 Hers 그것은 It 그녀의 그것의 It 그것을 It 됐죠? 그녀의 그것의 것 없습니다. 자 우리는 We 우리의 Our 우리를 Us 우리의 것 Our 그들은 They 그들의 Their 그들의 그들을 Them 그들의 것 Theirs 자 이제 막 섞습니다. 가볼까요? 준비되셨죠? Ready 나의 나의 너를 You 그의 His 우리꺼 Ours 자 너는 You 그들의 Their 그들을 Them 내꺼 Mine 나오고 계십니까? 자 나의 My 그의 His 너를 You 그것을 It 그녀의 Her 내꺼 Mine 니꺼 Yours 그의 His 그녀의 Hers 우리꺼 Our 그들의 것 Theirs 너의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그들의 Their 우리의 Our 예 대우 계십니까? 막 갔다 갔다 하죠? 자 이게 제가 조금 조금 조금씩이라고 됐어요. 아직까지는 좀 정신이 없으시고 빨리빨리 안 나오실 거예요. 아 난 영어 아닌가 보다. 자 자절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빨리빨리 튀어나오지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훈련은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혼자 굉장히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조금만 더 해볼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뒤에 계신 분 잘 따라해 주세요. 나의 My 그의 His 그녀의 것 Hers 너는 You 그것은 It 그것들을 그것들을 그들을 그들의 것 There's 그것의 It 내 것 Mine 너를 You 그들의 There 너의 You're 되셨죠? 이게 어떻게 쓰여요? 자 내 책은 뭐 뭐 뭐 새 것이다. 너 책은 오래된 것이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니? 어제 그를 만났어. 자 그것은 예쁘더라. 그거 너무 비쌌어. 그거 엄청 잘생겼어. 모든 게 대명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경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페이지를 꼭 외워 주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번 1강에서 또 하나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1강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발음입니다. 여러분 영어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우리말에 없는 발음들이 있죠.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신디라고 SOS는 많이 치십니다. 그래서 본강에 문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발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을 과학자처럼 아주 과학적으로 고쳐들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발음 그들이 쓰는 비슷한 발음 정도는 만들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없어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예를 들면 P, F 이런 발음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또는 L발음, R발음 그쵸? 이런 발음들 여러분 발음되는 방법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P, F 발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할 때 벌써 P, F 하죠? 이게 다예요. P는 우리 발음에 P, F하고 똑같이 발음하시면 돼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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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P, F 위에 보이시죠? 자 페이스 그냥 편안하게 얘는 내시면 돼요. 페이스 우리가 속도 페이스 내다 이런 말 하죠? 자 페이스 따라해보실까요? 페이스 페이스 다시 한번 페이스 네 얼굴 있죠? 얼굴 얘가 문제예요. 얘는 얘랑 얘랑 지금 말할 때 내가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틀린 발음하고 계신다고 아시면 돼요. 걔는 이 발음이고요. F 발음할 때는 얘랑 얘랑 붙지 않고 얘랑 윈 이빨하고 붙습니다. 악무세요. 이렇게 화날 때 악무여 것처럼 페이스 그래서 F 발음이 아니라 F에 가깝고요. 페이스 페이스 아니고 페이스 다시 한번 페이스 네 얘랑 아랫입술하고 윈 이빨하고 붙으면서 바람소리가 약간 나면서 된 발음합니다. 페이스 다시 한번 페이스 네 잘 보고 천천히 해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페이스 시작 네 다시 한번 페이스 얘는 페이스 편안하게 페이스 자 얼굴 사과같은 내 얼굴 페이스 페이스 네 이 차이 P 발음은 편안하게 P의 발음 F 발음은 입술과 아랫입술과 위에 이빨을 스친다 그러면서 바람소리가 살짝 난다 페이스 페이스 되셨죠? 페이스 제가 할 때 어 신디 틀리나 보자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하면 그대로 계속 제가 쓰는 영어는 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따라하시는 분 순서대로 늡니다. 이거는 네 나온 결과입니다. 저 믿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페이스 네 한 단어씩만 더 가볼까요? 우리가 열정 이런 단어예요. 패션 들어보셨죠? 패션 그냥 편안하게 P 발음이니까 그대로 P 발음 내십니다. 열정 패션 시작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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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 패션 쓰는 거 다른 데도 쓰죠. 언제 써요? 어 너 오늘 패션 좋은데 쓰죠. 여러분 그 패션은 피읍 발음 아니라 스펠 이렇게 돼요. F 발음이에요. 그래서 패션 아니고 패션 시작 패션 패션 빨리 빨리 열정 패션 패션은 패션 패션 다시 속도하는 패이스 그죠? 그 다음에 내 얼굴 패이스 그죠? 열정하는 패션은 패션 그 다음에 패션 우리가 입는 패션은 패션 되셨죠? P 발음 F 발음 차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어려워하는 거 아 특별히 요 발음 여러분 우리가 왜 제일 많이 쓰는 거 포토그래퍼 이런 거 쓰죠? 사진 할 때 P H 발음은 정확하게 F와 동일한 발음 나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그래퍼 아니라 포토 포토 포토인데요. 중간에 있는 T 발음은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 리을 발음 하고 넘어가거든요. 강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왜 걔네들이 굴린다고 포토 포토 하는 게 아니라 강세가 들어가지 않은 T는 리을 발음을 내서 그래서 결론은 포토 시작 포토 사진은 영어로 포토 이제부터 포토 포토 하지 마시고요. 있어 보이게 발음하세요. 다시 사진은 포 그래서 PH는 F와 동일한 발음 난다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P하고 F 발음이랑 구조가 비슷해서 제가 다음 순서를 B하고 V를 넣는데요. R이나 L 또는 P와 F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틀리게 발음하시는 게 V 발음입니다. 자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하면 B는 B는 그대로 ㅂ 발음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할 때 베이스 그냥 편안하게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스가 중요할 때는 그대로 ㅂ이랑 똑같이 낸다. 다시 베이스 문제 없죠. 간단해요. 문제가 되는 게 V 발음 자, 그럼 아까 F 발음 낼 때 밑에 입술하고 위에 이빨이 스쳤죠. 페 페 패션 그죠. 페이스 거기서 페 하는 이 바람만 떼면 V 발음이 나요. 가볼게요. 얘는 꽃병 이란 뜻이거든요. 해볼게요. 베이스 베이스 그죠. 생긴 거 비슷하죠. 아랜 입술하고 신디가 지금 아랜 입술하고 그대로 위에 이빨을 붙였죠. 그러면서 베이스 그죠. 그래서 F 발음하고 비슷한데 푸푸푸 하는 이 바람소리만 빼면 V 발음이 나요. 다시 꽃병은 영어로 베이스 베이스 그죠. 기본 기초는 그냥 편안하게 베이스 V 발음은 꽃병은 그쵸. 베이스 베이스 다시 한 번 베이스 다시 한 번 베이스 꽃병은 베이스 꽃병은 베이스 꽃병은 베이스 되셨죠. 자 단어차 한 가지씩만 더 보고 갈게요. 아 우리 왜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서른 몇 개 이렇게 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무언가 딸기 종류스러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딸기 주세요 할 때 우리 편안하게 말하면 스트로베리 주세요 하죠. 그죠. 자 걔는 편안하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딸기는 영어로 berry 시작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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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스트로베리 또는 블루베리 또는 블랙베리 또는 라스베리 이런 거 있죠. 다 포동 딸기 종류에서 다 파생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딸기 류는 영어로 그냥 편안하게 very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딸기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Thank you very much 하죠. 걔는 너무 딸기 합니다. 뭐 이런 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걔는 V 발음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아니고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다시 매우 엄청 할 때 very 다시 한 번 very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쓰는 거 very 다시 한 번 very 딸기 아니죠? very much 아니고 very much very 따라오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매우 very 딸기는 very 매우 very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이라고 이제는 발음해 주세요. 아셨죠? 칠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쳐 드리고 가야 될 게 우리 감사하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우리 말에 없는 바람이에요. thank you가 th 발음이잖아요. 그죠? 이 발음 thank you 할 때 그죠? 이 발음이 정말 안 돼요. 왜? 우리한테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붙여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thank you라고 말하면 thank you thank you 그걸 또 더 이렇게 붙여서 thank you thank you 하죠. 자 얘는 아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표현해 낸다면 얘는 얘보다는 차라리 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발음 정확한 발음은 두 이 사이에 혀를 살짝 물어야 돼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게 정확한 발음인데 이거 그때그때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어렵죠? thank you 그래서 굳이 우리말에 맞게 하려면 thank you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thank you 하세요. 쌍디귿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부터 thank you thank you 하는 거 네 없습니다. 뭐라고요? thank you 차라리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한다는 것도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 안 되는 거 중요한 별 표시 두 개 하고 갑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시작 thank you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시작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천천히 thank you very much 네 벌써 있어 보입니다. 발음이 그렇죠? 왜 발음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우리는 우리 발음 체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걔네들 발음 따라해야 돼요?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왜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발음할 때 가장 우리말스럽게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애쓰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애쓰면은 그것과 가까운 발음이 되고요.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영어가 발음이 좋고 인토네이션 억양이 좋으면은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발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을 때 제가 발음 강의를 매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이 멀잖아요. 말을 트이려면 그래서 오늘 1강에서 발음 강의는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 강의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인터넷 강의에 좋은 게 뭐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많이 들어보면서 발음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한 시간에도 1년 이상 한 것처럼 확 영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 연습 많이 하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깊고 응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R 발음 L 발음 나왔습니다. 우리말이 없어서 또 힘든 발음이 R 발음이에요. L 발음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음 정확히 리울과 똑같이 발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하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리드 그대로 리드 리드 똑같이 리을 발음이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리드 리드하다 시작 리드 리드 자 이제 읽다 독서하다 하는 거 R 발음이 나왔습니다. 얘는 벌써 내가 리을 발음스럽게 하려면요. 리을이 되려면 혀가 입천장에 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얘를 발음해 보면서 한번 자세히 느껴보세요. 리드 해보세요. 리 하는 순간 혀가 입천장에 닿죠. 리드 그래야 리을 발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입천장에 혀가 닿으면 틀립니다. 입천장에 혀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럼 혀는 어디 있어야 되냐? 혀가 살짝 말려서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혀가 살짝 말려서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발음하는 순간에도 한 번도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혀 천장까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지만 떠 있어요. 저 지금 안 닿았어요. 그렇죠? 하는 상태에서 약간 우 라는 걸 끼고 처음에 시작할 때 read read 하시면 알 발음이 돼요. 다시 다시 자 이 L 발음은 정확히 정확히 L 발음이 맨 앞에 있을 때는 리을과 동일하게 발음납니다. lead 누가 lead 할 거야 할 때 lead 그런데 책 읽다 독서하다 할 때는 R 발음은요 혀가 이렇게 살짝 말려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상태에서 살짝 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처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우실 거예요. read 시작 제일 안 되죠? 알아요. 제일 어려워 말 발음이 다시 가볼게요. 천장에 떠 있습니다. 입천장 닿지 않습니다. 우를 처음에 내면서 갑니다. 시작 read read 다시 한 번 read 네 다시 한 번 책 본다 책 읽다 read 그렇게 R 발음은 그렇게 하시면 가장 미군들의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아셨죠? L 발음은 편안히 리을 발음 내셔라 그 다음에 R 발음은 천장에 뛰어라 살짝 구부려서 그래서 끝까지 닿지 않는다 떠 있는다 아셨죠? 그 상태에서 를 시작하면서 를 시작하면서 read read 자, 한 개씩 더 보고 갈까요? 지금도 막 조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빛 조명할 때 여러분 light 그죠? 편안하게 L 발음이죠? 편안하게 를 발음 내셔면 돼요. light light 또는 무거운, 가벼운 할 때도 똑같은 단어죠. 그죠? 빛 light light 편안하게 내셔면 돼요. light 자, 그 다음에 니가 마주 할 때 that's right you're right 하는 거 있죠? 맞다, 옳다 할 때 예, 알바람 나왔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배운 대로 해볼게요. 천천히 혀를 살짝 만다 공중에 띄운다 하면서 우와 동시에 나온다 right 천천히 right 다시 다시 한 번 right 네 다시 한 번 갈게요. 맞다 옳다 right 조금씩 되시죠. 그죠? 자연스럽게 팍팍팍 나오진 않지만 발음 이제 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 practice makes perfect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한 많이 많이 읊조리시고 그죠? 뭐 하시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입으로 많이 내시면 어? 어느 순간 어? 발음이 비슷해져 외국인가 하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빛은 light 맞다 옳다 right right 되셨죠?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강가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 할 때 한 river 알바름이잖아요. 자, 닿지 않습니다. river river 시작 한 river 여러분 해볼까요? 한강 할 때 한 river 그렇죠, 그렇죠.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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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V 발음도 들여야죠. 우리 V 발음 배웠죠. river 아니죠, 여러분. river 시작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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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단어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기 중에서 가는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L 발음 편안하게 해볼게요. 긴장 보시고 river 시작 river 네, river 자, R 발음 L 발음의 차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R 발음 L 발음 하면서 이제 R 발음 L 발음이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있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또 특별히 안 되는 게 이런 애들 진짜 엉뚱하게 발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일하다 할 때 R이 중간에 들어있죠. 그러면 work work 역시 마찬가지로 혀 중간에 떠있어요. 위에 닿지 않아요. work 열심히 일하다 hard work 열심히 일에 미친 사람 work holding 이런 거 쓰죠. 그죠? 일하다 work 따라해볼까요?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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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걷다가 볼게요. 걷다 여러분 단어는 많이 보셨죠? 그죠? 얘도 어설프게 work work 발음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얘는 얘가 없다고 발음하시면 정확한 발음입니다. L 발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이 돼요? 그냥 깔끔하게 work 얘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work 틀립니다. L 발음 수러운 거 없어요. 얘 없이 그냥 work work 시작 work work let's work 하는 거지 let's work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중간에 L 발음이 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발음하세요. work take a walk 산책 가다 하는 거 take a walk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얘랑 비슷하면서 안 되는 단어를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럼 우유 발음 어떻게 하시죠? milk 그렇죠? 얘 마찬가지예요. L 발음 없이 자, 미국 가서 milk 달라고 하면 뭐 뭐 주긴 하겠지만 못 알아야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얘 L 발음 없이 제가 한 번 발음해 볼게요. 정확한 발음 milk 우리 미역하고 차라리 가깝습니다. 미역 그때 크바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 발음할 때 크바람 나지 않습니다.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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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하면 우유 못 사십니다. 아셨죠? 밀크 다시 한 번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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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발음 잘 안 되는 게 영화 할 때 여러분 뭐 필름 페스티벌 이런 거 하죠? 그죠? F 발음 잘 낸다고 해도 필름 이렇게 하시죠? 네. 그거 틀린 발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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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계시죠? 영화는 피음 피음 이렇게 다시 걷다 워크 우유 미역 그 다음에 영화 피음 걷다 워크 우유 미역 영화 피음 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정말 안 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우리 큐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뭐 몰라서 그렇지 얘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얘는 여러분이 이렇게 왜 빨리 오셔서 뭐 배달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퀵 서비스라고 하죠? 퀵 서비스 이거 다 틀린 발음이에요. 자, 얘는 발음이 여러분 쿠 익 쿠 익 뭐라고요? 쿠 익 얘를 빨리 발음하시면 이 발음 납니다. 퀵 서비스 아니고요. 코익 서비스 코익 서비스 다시 재빠른 빠른 하는 뜻이거든요. 코익 시작 쿠 익 을 빨리 발음해라. 코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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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작 다시 한 번 코익 서비스 시작 코익 그래서 코익을 빨리 코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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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이 다 비슷한 거 여왕 할 때 퀸 아니고요. 코인이에요. 코인 얘도 마찬가지로 쿠이 쿠이 그래서 코인 시작 코인 여왕은 코인 아니라 코인 여왕은 코인 여왕은 코인 그렇죠. 여왕은 코인 하나만 더 갈게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질문 있어요. 선생님 할 때 질문은 퀘스처는 아니라 이제는 알 수 있으시겠죠. 코에스춘 코에스춘 시작 코에스춘 시작 코에스춘 네. 큐발음 이렇게 퀴보다 코이에 가깝다는 쿠이에 가깝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중에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만 굉장히 많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고쳐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WH 발음은 후후후 화 아니고요. H 발음 없습니다. 빼세요. 깔끔하게 White 크리스마스 White 시작 White 하얀색 흰색은 영어로 화이트 이제 아니고요. 뭐라고요? White White 그래서 White 크리스마스 White Day 되셨죠? 자 요거랑 같이 우리가 이제 옛날 특히 이제 옛날에 영어 배우신 분들 휘치 휘치 홧 홧 이런 말 쓰시죠? 거기다 다 H 걸음을 다 빼십시오. H길을 다 빼세요. 그래서 Which 어떤 것 할 때 Which 무엇 할 때 What 아니라 What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니고 What's your name Which 흰색은 White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빨리 뭐 떨어졌을 때 사러 어디에 달려가세요? 슈퍼 마켓 달려가시죠? 자 슈 아니고 수에요 수 슈퍼 시작 슈퍼 다시 한번 그렇죠 슈퍼 그래서 슈퍼 마켓 다시 슈퍼 마켓 Let's go to 슈퍼 마켓 네 슈퍼 마켓 이제는 안 하시겠죠? 슈퍼 자 그리고 슈퍼 살짝 들리죠? 중간에 있는 피발음 경능은 조금 더 된 소리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슈퍼 슈퍼 How are you 같은 거 할 때 슈퍼라는 대답도 많이 하거든요 슈퍼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좋은 great 이런 뜻이라서 How are you today 하면 슈퍼 이렇게 해요 엄청 좋아하나 하는 뜻 그래서 슈퍼 이제는 아니고 슈퍼 예스 됐습니다 자 얘 우리 왜 요새는 막 영양제 잘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비타민 하는데 먼저 비가 아니라 일단은 비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아니고 바이타민 다시 바이타민 다시 바이타민 바이타민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하려면 중간에 있는 티바람은 제가 리을 발음 난다는 말씀드린 거 언뜻 들리시죠? 기억나시죠? 바이라민 그들 말할 때는 그래서 바이라민 비타민C는 바이라민C 시작 바이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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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우리가 티레 발음하고 있는 것들 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어떻게 발음하시죠? 정말 진짜 할 때 리얼리 발음하시죠? 얼발음을 빼십시오 릴리 시작 릴리 훨씬 더 부드럽죠? 릴리 빠르게 발음할 수 있고요 그죠? 그대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다시 한 번 갈게요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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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빼라는 거 릴리 됐죠? 워낙 많이 쓰니까 자 또 만나 다시 만나 할 때 See you again 그죠? Again 스마일 Again 하죠? Again 아니고요 Again 시작 Again Again Again의 강세가 들어가서 Again See you again 시작 부드럽게 정말 또 만나 하는 것처럼 See you again 시작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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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 네 Again 되셨죠? 자 이 발음도 우리가 즐기다 하는 발음 많이 아시죠? 그죠?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Enjoy 그죠? Enjoy N 아니고 In입니다 Enjoy 시작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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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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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춤추다 하는 거 Dance 아니고 Dance 시작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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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셨나요? 자 지금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발음들의 기초를 제가 잡아 드렸는데요 역시 발음은 한두 달에 될 것도 아니고 한두 순간에 되는 거 아니겠죠 많이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어베이스타게 발음이 굉장히 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니까 첫 번째 강의 특별히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영어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저와 함께하는 2강 3강 되는 게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셨죠? 자 1강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신디와 함께하는 영어가 된다 두 번째 강의에서 신디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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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